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눈꼬리 내리고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다시 와볼게요 자 운동하루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앙짝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요? 그럼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가볼게요 자 옆 친구랑 와줘 보세요 자 옆 친구랑 인사 한 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웃는 얼굴 만들기 준비 예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우리가 좋은 인상을 만들려면요 어디를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입? 강대 맞아요 중안면분을 발달을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강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선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입꼬리 돌려보세요 자연스럽게 강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강대가 올라가셔야지 예배 많이 당겨요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눈꼬리는 어떻게? 내리고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다시 한 번 옆 사람 보고서 가볼게요 운동하려고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웃으면서 자세요 웃으면서 자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노래 뭐 배웠죠 여러분? 원래 어이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쫙쫙쫙쫙쫙쫙 웃어봅시다 눈꼬리 내리고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쫙쫙쫙쫙쫙쫙 웃어봅시다 한 번 더 다시 와볼게요 운동하루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쫙쫙쫙쫙쫙쫙 웃어봅시다 확장돼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요? 그럼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가볼게요 옆 친구랑 마주 보세요 옆 친구랑 인사 한 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저 마무리 할게요 자 우선을 얻는 얼굴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쫙쫙쫙쫙쫙쫙 웃어봅시다 자 우리가 좋은 인상을 만들려면요 어디를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 반대 맞아요 여러분 중안면부 문을 발달을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반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선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입꼬리 돌려보세요 자연스럽게 강내가 올라가는게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강내가 올라가셔야지 예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눈꼬리는 어떻게? 내리고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다시 한 번 옆 사람 보면서 가볼게요 우는 얼굴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쫙쫙쫙쫙쫙쫙쫙 웃어봅시다 웃으면서 다세요 웃으면서 다세요 웃으면서 다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거 우리 저번 시간에 노래 뭐 배웠죠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예쁘게 동생 ications 눈꼬리 내리고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 scholar 좋아 ven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다시 와볼게요. 자, 웃는 악을 만들기. 준비! 자,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확장돼서! 역할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옆 친구를 한번 아줘보세요. 제가 친구랑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자, 웃는 악을 만들기. 준비!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우리가 좋은 인사를 만들려면요. 어디를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 안 돼. 맞아요. 중안면 부분을 발달을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강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선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입꼬리 돌려보세요. 자연스럽게 강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강대가 올라가셔야지 예쁜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눈꼬리는 어떻게? 내리고! 내리고! 입꼬리는? 얼리고! 다시 한번 엽서를 한번 먹어서 가볼게요. 운운하려고 만들기! 준비! 시작! 시작!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열리고 짝짝짝짝짝 웃어봅시다. Sacoda compartments. 있죠. Good job!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노래 배웠죠, 여러분?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